제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랑 있을 때 음악이나 무대에 서지 않는 지인들이랑 있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대를 위에서 객석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 정말 즐거워하면서도 대화하고 있고 어떤 되게 많은 인원이 그렇게 즐거움과 행복함이 가득한 얼굴을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 표정을 보는 경험을 하는 것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공연장이나 무대에 따라서 객석 조명이 어두운데 얼굴이 빛나는 조명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정말로 눈동자가 반짝반짝 거려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그런 순간순간들 그게 정말 너무 특별하고 너무 감사하고